저 사람 혼자 봐봐, 멍.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사람 스킨이 롱맨 같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 배에 안 부서져 있겠지? 그러겠지. 야, 저기 있다. 멍 갈색 물... 여기 초보마을이라서... 어? 왜? 여기 초보마을이라서 사람도 없어. 어? 없어졌어. 아, 우리 좀 밖에 좀 멀리 다녔잖아, 우리. 내가 좀... 그리고 이거 뭐... 땅바닥에 놨둔 거 막 증발한다고 하던데? 뭐 서버 관리 때문에? 씨발. 그리고 아까 갈색 물체 보였었는데 갑자기... 증발했어. 새로 타고 가자, 어쩔 수 없지. 새 거 타, 그럼? 어. 아, 일단 이 얼음으로 뛰어가자. 그게 나을 거 같애. 뛰어가는 게 더 빠르니까. 걸어서 대륙 횡단. 거기다 이거 끊겨 있을 텐데, 얼음? 어, 여기서부터 타면 되지. 야, 나 렉이다. 렉 걸려? 어? 아니, 렉이 아니라... 바닥에... 바닥이 투시돼서 보여. 막 밑에 막 용암이랑... 아... 가자. 좋아. 아이, 마이크젤부터 오랜만에 하니까... 그지 같잖아? 어? 저기 누구 온다? 아까 그 비벼누 하는 새끼야. 야, 피해, 피해, 피해. 아니구나, 쟤도 배 타고... 교역하고 있다가... 근데 쟤는... 저거 어디서 난 거야? 칼이랑... 아, 가죽? 뭐 사... 돈 벌어서 샀겠지. 그니까 또 어디서 사? 안 가본 데에서 사나? 그거 교역소 말고 막 다른 데도 있었잖아. 어, 상점 같은 데에서 샀겠지. 나중에 한 번 가보자. 야, 밥 드는데 저거 밝아서 보인다. 좋아. 뭐지? 제가 나 불러. 배곰님. 특산물 샀어요? 어, 샀어요. 샀어요. 은색옷. 여기가 국이지? 드렉... 무슨 말? 브레멧마을? 부... 브레멧마을? 스토콜럼 아니야, 저기가? 어? 쟤 안 샀대. 망했네. 여기가 브레멧마을이었잖아. 스토콜럼 아니야? 오오오, 부딪힌다. 이거 브레멧마을이지. 이거 두 번째 마을이니까. 소득이 많이 이제... 배가 200원이어도 살 수가 있어. 아, 여기로 가야 돼. 브레멧마을에서 팔면 되지? 우리가 맨 처음에 있던 마을이다. 소세가 브레멧이야? 어. 브레멧이 아니라 오셀... 오셀... 오슬로? 오슬로신고 오셀로신고. 오슬로일걸? 몰라. 저 왼쪽에 중급상인, 환타 7류. 저 사람은 왼쪽에 스페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거야, 그럼? 어, 스페인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100만원을 모으면 중급상인이 돼서 할 수 있다잖아, 막. 아이고. 야, 막 한 번 돌 때 뭐 6만원 정도 주는데... 그러면 뭐... 10번 넘게 왕복해야 된다는 거 아님? 그러겠지? 아니지,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한... 여덟 번? 일단 보트보트 사자. 어. 보트를 많이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1원을 파니까? 싼 곳. 보트를 한 5개 정도 사놔야겠다. 오크레딧 좋아. 보트. 야, 여기 재고도 만개야, 나. 10개 사야지, 난. 야, 10개 사면은 나중에 그게 없을걸? 자리? 자리야, 어. 괜찮아, 자리 만원 아직. 10개. 교육 써라, 알아서 와. 어. 어, 여기 딱 은색옥 사는 데가 있네. 야. 좋아. 일단 660개를 팔고. 99,000원 벌었어. 그럼 이제 목적 990개 사면 돼? 어. 야, 이거 돈번호만이 쓸쓸하네. 990개. 쌍인이 원래 이래야지. 아, 기다려봐. 일단. 아이템 칸이. 990개 산다. 잠시만. 몇 개를 팔건. 야, 저거는 120온밖에 안 해. 여기에 좋은 거였어, 저. 은색옥. 야, 990개. 여기는 산... 990개 안 사자, 안 되나? 잠시만. 돈. 이 아이템의 가격은 99,000 크레딧입니다. 이거 949개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아, 너도 그만큼 있어? 잠시만. 너 돈 얼마 있어? 나 94968. 이 정도? 나 94963. 아, 이거 재고가 만개야. 만개까지 밖에 못 사. 못 사나 봐, 한 번에. 재고가 만개라고? 어, 그렇네. 그냥, 아니. 나 940... 아, 960... 아, 949? 잠시만. 나 949개 산다? 어, 949개 사야 돼. 샀어. 어, 나도 949개 됐어. 가자. 이제 한 15만원 벌리겠지? 가자. 그러고 보니까 우디따라던 롱맨도 실종뎀. 이제는 다시 특산물 사러 가자. 그때 왜 못 써서? 안 배라는데? 채팅으로. 야, 배 아직 안 터졌지? 오! 오! 저기 하나 떠들여가고 있다. 저거 내가 탈게. 다른데 또 있어? 어, 저기 있네. 아이고! 가자. 잠시만. 왜? 응? 왜? 렉. 아, 그래? 거기 중간 마을 있잖아. 브레멘 마을인가? 어. 거기에도 모벌을 파는지 보자. 아, 중간 마을? 어. 거기 비싼 거 팔 수도 있잖아. 응. 잠시만. 자살 명령을 치면 스폰지점으로 돌아가는데. 야, 인벤 세이브가 안 되네, 그런데. 그러니까. 야, 너 어디 갔어? 나 가고 있어. 어. 아니, 자살로. 저거. 명령으로 치는, 치워야 인벤이, 인벤 세이브 안 된다는 거 같은데. 명령어는. 그런가? 나 중간 마을에서 교육소 한번 들어가 본다. 너 마을 한 개 나오면 나와? 내려서 와봐. 아이고. 어? 중간 마을, 프레멘 마을. 거기로 가자고? 어, 거기 한번 가보자고. 너 어딨어? 나 프레멘 마을에 도착했어. 응? 벌써 도착했다고? 어. 나도 안 보여. 어딨어? 너보다 훨씬 앞서 갔으니까. 어, 저기 뭔가 사람이 꼬물꼬물 움직임. 여기야. 난 너가 아직 안 보여. 시야가 존나 좁아서. 아, 맞다. 너 시야 좁지구나. 좁구나. 어, 저기 보인다! 일로 와. 어우, 쉣. 교육소가... 어, 저기다. 사과. 저기 한번 가보자. 일단 못 파는지만 보는 거야. 가격은 어떠고. 여기서도 팔 수 있나? 몰라? 몰라? 가자. 교육소가 어디야? 여기... 아, 여기는... 비득이야. 아까... 125원. 아, 여기는 오는데 아니야. 여기는 병신이야. 하나도 안 팔았지, 너? 어, 안 팔았어. 여기는 병신이야. 교육소까지 안 갔으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때 배가 없어지면... 배 증발했어, 이미. 늦었어. 괜찮아, 여기 많잖아. 어. 가자. 뒤로 가는 거 맞지? 어. 응? 왜? 너 랩을 내서 이제 내가 너 앞줄에 나가서 뒤돌아보고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이동해. 크흠. 가면서 책이나 읽어볼까? 뭐야, 멈추네 책 읽어, 배가. 역전할 기회야. 근데 얘는 배를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그냥 앉아 있으면 알아서 가는 거야? 어, 저기 롱맨이다.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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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카이프라도 하자고 할래? 응? 스카이프 하자고 할래? 스카이프 하자고 할래? 어... 어, 관리자다. confidence. ında, Du last. 목 experience. 허리구가다. 좋아. 에휘스, 늦어가지고, 에휴. 아니, 늦었다기 보다는 그냥 태머블를 못 썼대. 아니, 말고 너.. 너. 나 왜. 나보다 한참 늦잖아. 아닌데? 야 지금 나 너 바로 뒤데? 어쨌든 뒤지 않아 나 주차를 못하겠어 상륙 먼저 하는 사람 이겨 자 이겼어 야 배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돼 타임어택이야 교육소 말고 상점도 들어가 보자 팔려면 일단 교육소가 교육소를 가야 되잖아 교육소 여기야 뭐 있어 나 일단 교육소를 간 다음에 일단 상점에 뭐 파는지 구경만 해보자 그니까 이게 상점 겸 교육소 아니야? 어 그치 복제 파는 거 이거지 이거 나 94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 142만 크레디로 넣었어 142만 크레디로 넣었어 14만 크레디로 넣어 엔세공 산다 아 1400개 산다? 응 1400 1420개 산다? 어? 왜? 1350개 아니야? 넌 얼마인데 나 1350개 밖에 못 사는 거 같아 아무래도 나 나 1420개 해본다 응? 1300 뭐? 1420 아 1350이네 나 돈이 야 나 300원 남음 빨리 가서 팔아야 돼 아니 상점은 일단 가보자 아까 돈 표지 돼 있는 곳 있지 야 300원으로 뭐 사 아니 구경만 해보자고 야 잠깐만 나 저거 다 달았어 어디? 응? 나 대쉬가 안돼 기다려봐 아 배고픔? 어 상점 한번 가보자 좋아 좋아 며칠동안 이것만 하면 되겠구만 연골 몇 번 했고 연골 몇 번 했고 그니까 여기도 2층이 있겠지? 어 뭐야 보통은 뭐 이런데 뭐 NPC나 상점 주인이 죽었어 아까 우리가 보트 샀던 데처럼 거기 아니야 혹시? 은행인가 여기는? 은행인데 돈을 맡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니까 뭐야 나 길을 잃었어 아 저기로 가면 돼구나 거주지래 저기 우리 배 있는 곳으로 와봐 여기 어디로 가라고 나이스 가야 상점은 어딨고 보건은 어딨고 너 어딨어 어? 어디있어? 저기인가? 저기인가 봐 어 여기 필빡 나있잖아 교육소 주점 은행이네 교육소 대장관 어 저기 있네 아 야인가? 이거 뭐야 이거? 저 거주지 아니야? 어 주점 주점인데? 여기 어? 근데 아무것도 팔지 않아 상자가 열 수가 있어 어? 어 왜? 주민 클릭하니까 막 뭘 넣어서 바꿀 수가 있나봐 다른거랑 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어 위에 뭐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 뭐랑 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런거 어 아 교육소 쪽에 아 됐다 그냥 가자 응 근데 저 새끼는 어디서 산거지? 여기는 뭐지? 아 그 가죽이랑 어 가죽이랑 이런거 캐스트 같은거 없는데 여기 야 얘 지금 또 여기 와있다 누구? 어? 그때 그 비배나 하네 아 그러네 어디서 산지 물어볼까? 됐어 아까 대장관 있던데 대장관에서 샀겠지 뭐 아 대장관 있었어? 어 그래 뭐 어때 어? 보트다 내꺼야 아 아 저기 밑에 있어 어 저기 밑에 있어 밑에 있어 가자 좋아 난 또 먼저 출발을 하지 너 근데 뭐 할거야 지금? 야 쟤가 지금 니 뒤에 있는 애가 너무 같이 다니자고 하는거 같은데 아니 아닌가 저 SK 어 나 나 나 나 13 맞나본데 아까 비매나 하던 사람들도 막 아니 아까 그 비매나 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자고 하는거 같음 어 그러네 나중엔 이 넓은 바다를 넓은 바다에서 해적지를 하겠는지 중급상인 진급은 오슬로마를 주점에서 가능합니다 내일 너 몇시에 들어오지? 어? 내일 너 학원 안가지 어 몇시에 들어와? 어? 내일 너 학원 안가지 몇시에 들어와? 내일? 어 쟤 배 부서졌다 숙제 다 하고 언제 들어와? 숙제 다 하고 언제 들어와? 몰라 빨리 빨리 들어와서 이거 하자 야 쟤네 뭐 쟤네 스카팡에서 할 거나 봐 그때 그거 비매나 그런가 봐 에스케이 아까 스카팡 있냐고 근데 보통 저런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초딩이 응 그니까 이제 전화 딱 왔자마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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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겠다 또 있어 거기서 난 꼭 대조기도 했고요 정돈 아니야 진심이야 지금 큐 툴고 잡으러 간다 오 튜툴을 할 때도 좋겠습니다 이 배는 뭐야? 그냥 장진중인가? 그러겠지 뭐 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가볼까? 응? 이리 와봐 해상전 같은 것도 있나 보지? 근데 막 생긴 거는 막 해적선 뉴비 스폰 지역이야 아이 나 그러고 보니까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디서 배였잖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배에 있다가 어? 이거 타고 가세요 배 지키겠대 어? 어? 왜? 배 꼼 어? 이거 머사 스킨이잖아 콧물만 없네 아니 저 사람 저 손 그거잖아 그때 그 블로그 한글 패치 받았던 어 손 보니까 저렇게 생겼던데 근데 다른 다른 사람이겠지 블로그 한 사람이 이런데서 할 리가 없지 그러겠지 근데 뭐 이름 없는 사람이었으면 13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만원 나 1350개인데? 나도 1350개 있어 아까 1450개를 하지 않았어? 아 아니야 나 내가 지금 돈이 192개 살 수 있다 1920개 살 수 있다 야 여기 야 여기다가 그거 책 넣자 쓸모없는 거 다른 사람들 넣어놔잖아 쓸모없어서 아 잠깐만 일단 다 읽어보고 웹 지도 가이드 이거 필요 없고 지도는 어차피 볼지도 모르는데 우리 전직 가이드북은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을게 어 규칙 설명 필요 없고 꼭 읽고 다 이제 뭐 다는 뭐 알았잖아 어 배를 숨겨놔야지 다 벌고 백만원 모이면 전직하면 되고 내가 지금 전직을 중급상인 언제 간다 했지? 어? 뭐가? 중급상인 얼마 모아야 가지? 어? 중급상인 뭐? 그니까 중급상인 오슬론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마을에 주점 가면 돼 아니 그니까 얼마를 모아야 중급상인으로 진급한다잖아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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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어? 200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너 몇 개 샀어? 2000개? 200개? 너 몇 개 샀어? 어? 너 몇 개 샀어? 2000개 살 수 있잖아 지금 너 얼마인데 잠시만 아 안되네 19만 2000원인데 이거 아이템 아이템 칸 그것 때문에 안되나 봐 잠깐만 1664개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 너 얼마 있는데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템 창문제로 아 그래? 나 지금 그럼 여기다 쓸데없는 거 좀 넣자 19만 보트 두 개만 들고 다이자 어차피 우리 운전도 잘 안 되고 두 개 너 두 얼마 있어? 나 19만 야 일단 나 19만 2600원 19만 2600원 1950을 사볼까? 1950개 나 1926개밖에 못 사는데 그래 1926개? 어 어 어 나도 1926개 샀어 나 샀어 우와 3창 꽉 차는 거 봐 난 꽉 안 찼어 거기까지 안 되나? 난 두 칸 남고 두 칸이 남고 두 칸이 남고 난 이제 두 칸이 남고 하나가 여섯 개야 한 세트가 아니야 나도 하나가 여섯 개야 여섯 개야 일단 가자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대로 왕복을 해야겠지 이거 막 뭐 특수한 플러그인이 있어서 나중에 막 그 중급상인이나 뭐 그런 거 되면 템 창 칸 수가 늘어난다던가 아하하 아니면 야 저기 한번 보자 응? 너 어디 있어? 나 네 뒤에 응? 나 보여? 어 응 저기가 주점이 있겠지? 술부시되어 있으니까 어 여기가 은행이고 주점 백만 크레딧이 필요해요 신세계를 향해 응? 들어가봐 신세계를 향해 사람 이름이 이름이 어서와 백만 크레딧이 있다면 이곳으로 들어가 국가를 선택하면 된대 너 어딨어? 방어구 상점 여기서 가죽을 살 수 있네 돈은 어디서 사는 거지? 어? 리더 헬멘 리더 헬멘 와 만 원이나 줘야 나 안 샀어 그냥 가자 존나 쓸데 없는데? 걔당 만 원 뭐가 필요해 어 공격도 우리 아직 초급상인이라 공격도 안 받아 어 빨리 팔러 가자 그냥 어딨어 오 롱맨 롱맨이다 길바켓서 님 돈 어디 있음 아니 아니 님 스킨 롱맨 아 아니다 아니다 스카이프 안 하는 게 좋겠지 어 더워 초딩 내 초딩 안 할 수도 있는데 어 어 배 있어 어 어 어디 있어? 어 저기 건너편에 없는 것 같아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깨져 깨져 그렇지 안 돼 계속 자 어 저 사람도 오네 가자 아 아 이거 부금 좀 더 떠올받아야겠다 부금이 너무 없잖아 아주 이게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이제 못하거든 잘 응? 그금이? 어 가그? 가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분? 인명? 어 어 당연히 탁이 발언하지 맙시다 저기 사람이 그냥 떠 있어 배도 안 타고 헷갈려서 헷갈려서 너도 그렇게 보여? 어 사람 한 명이 그림자가 뭐야 이 새끼 뭐야 저 사람 전에 너 너랑 나랑 뒤에 뒤에 롱맨 합류하기 전에 잠깐 동안 같이 있었던 애 아니야? 어 여기 사람 많은데? 초급상이 저기 뭐냐 이름 파란 스카이? 미친 너 닉네임 봐 어? 저기 파란 스카이 닉네임 봐 앞에 응 닉네임이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컨트롤 누르면 돼 컨트롤 어? 안돼 옵티파이는 결국 안 깔렸나 봐 나 아 그래? 늦게 눌러서 깔려있는데 실제로 대항해 시대에서는 여기 존나 멀거든 초반에 응 근데 마크라서 이게 얼마 안 걸리네 아 우리 여기서 곡괭이 들고 막 목회나? 나중일걸? 그렇겠지 여기 막 제작자가 어 숨겨둘 수도 있어 어 야 나 배 부서졌어 뛰어와 나 얼음에 부서짐 뛰어와 뛰어와 야 뛰는 게 더 빨라 여기서 안돼 으에에에에에에에 저 사람 렉인가? 네 방금 내 화면에서는 아 끄졌어 끄졌어 아이 뭐야 방금 내 화면에서는 그냥 계단에 들이박더니 안으로 갑자기 쑥 들어감 그냥 계단 안으로 계단 반대편으로 뚫고 지나감 왜 없어 야 주노한테 전화하는데? 이따가 돼 이따가 돼 이따가 돼 이따가 돼 이따가 돼 이따가 돼 쟤도 마크 있나? 어 쟤도 정품 아이디 이거 다 판다 1926개 응 와 28만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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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